다 들어왔어? 아니요, 이제 곧 들어오겠죠. 8월 말부터 아마 들어온다고. 8월 말부터? 네. 그리고 이제 아시아쿠터 일본인 선수도 곧. 야, 그 용병에 관한 거는 진짜 네가 철저히 그걸 관리를 해야 돼. 저게 불편하게 앉아서 해요? 다들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. 감독님만 쇼파에 오면 되는 거잖아요. 저 옆에 큰 미팅도 있어요. 쇼파에 앉혀놓고 회의를 하셔야죠. 고개를 이렇게 돌려놓고 해야지. 억대식구 생기고 있어. 그럼 KCC 연기 같은 거는 애들이 그 전날 다시 자는 거야, 어떻게 되는 거야? 예, 아마 안양 갈 때 이제 인더권 쪽에 있는 호텔 있잖아요. 거의 다 자는 거 같더라고요. 거의 다. 애매해요, 고양이 좀. 어디 가려면 뭐. 네, 고양은 다 잡니다. 그러니까 다 잔다고 봐야 돼요. 야, 예산 줄이야, 인마. 무슨, 다시 자. 두 번째 인마 나왔죠. 근데 진짜 용병을 잘 체크를 해야 돼. 예, 예. 뭐 항상 그게 어쨌든 제 업무니까. 그래서 월급 주는 거야, 인마. 예, 즐기면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응? 응? 즐기면서? 잘해야지 인마. 무슨 즐기면서 인마. 니가 모르니터냐 인마. 즐기면서 살게 여기가. 아니, 즐기면서 이러는 거 좋은 거죠. 잘해야죠. 잘해야죠. 아니, 근데 미국 시민권자. 맞아요. 뭐 같은데 저렇게. 국제 업무 통역하는 친구예요? 예. 제가 우캐스트에 저거 하는 거고. 왜요? 구단주님이 뭐라 그랬는데 저렇게 인상이 변하는 게 저렇게 보이나? 저 표정이. 어? 어? 뭐예요, 또? 뭐야? 아니, 왜냐면. 왜 그래요? 다음 주에 여기 앉으세요. 어? 헌재 씨 이리 오시고 문경은 씨가 거기 앉아. 저쪽. 한마디 한마디가. 아, 정말 아니다. 너무나 조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. 하여간 개박전부터 깨지면 너랑 감독은 죽는 거야. 아, 여기 왜 이렇게 살벌해? 표정 봐. 죽인데. 살인 예고. 살인 예고. 살인 예고야, 살인 예고.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치 않으면. 되게 충격적인 멘트가 많이 나온 거예요. 완전 반대에 많이 나오죠. 난 즐기면서 일할 거다 했는데. 쉬면 너 죽일 거야. 그렇지.